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여당으로서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꽉 차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무리한 일을 계속 하다가는 어떤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은 이제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으로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당을 보면서 예상되는 미래를 충분하게 가념해 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었다면 감히 선거 결과를 조작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 조작에 손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이미 거대 여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는 상식이나 순리 그리고 합리라는 그런 자태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미 손을 대는 순간 마지막까지 간다는 부분들을 자신의 스스로에게 아마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초반부터 초강공적인가 6월 15일 날 집권 여당은 몇 가지 조치들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진 교습단체 대표의 권한을 박탈해 버렸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의 야당 위원들을 배정하는 것을 강행했고 세 번째는 여섯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강제로 야당에게 배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미 협상을 위한 시간들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확고하게 챙겼고 그리고 단독 국회 본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무리하면서까지 여당 몫으로 확보하려는 것에는 집권당이 검찰과 법원 장학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해서 4.15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관여된 재판들 예를 들면 조국 일가 사건이라든지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이 일체 국회에서는 거론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 위원장직을 장악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어서 문 대통령과 척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척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과 절실함과 필연성이 없었다면 감히 선거 결과를 조작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같은 초강수는 이미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여서 그것을 옮길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밀어붙일 수 없겠는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 조작술이 단순한 의욕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폭주는 조금 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한 폭주가 있더라도 그것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면 한국에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는 없다는 그런 극한 말까지 나오는 실증인데 그것이 단순히 극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 부정을 묵인하고 전쟁을 원내에서 벌린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조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고난의 세월을 함께 이겨낸 동지의식이 지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동지의식은 집단적 사고방식과도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정이다 이런 굴곡된 신념과 확신이 앞으로 더욱더 강한 강공책을 불러낼 것으로 봅니다 점점 그들은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밀어붙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점점점점 더 익숙해질 것으로 봅니다 선거를 조작해도 국민들이 찍소리를 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자리를 그들 방식대로 처리하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도 찍소리를 하지 못하고 저것을 해도 찍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식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들의 압제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기에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더 못하겠습니까 선거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곧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 조작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없으면 더 이상 한국은 외관상 상권분립이 존재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내는 기본적으로 독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선거 조작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검찰이라든지 법원이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더 이상 상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거 조작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채 양보도 없는 것이 국민들로서 보기에는 중장기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6일 날 방송되었던 심하게 조작되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고 JM잼마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상태입니다 나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방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런 악마와 손잡고 야당과 국민과 이 나라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힘듭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도 당론과 달리 왜 지도부가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다무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란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기로 결정한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렸습니다 결국 그런 결정은 그 악, 큰 악과 손을 잡는 일이고 큰 악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일찍이 휘터드르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과 타협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아니다 인간은 평범하지만 악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들의 의도와 달리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이나 낙선자들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가 좌파독재에 간접적으로 협조한 자 혹은 부역한 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JM잼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gong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